그 카드는 윤종신 씨만 하시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백두산에서 이것을 살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죠. 말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이것을 바로. 백두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제가 카나다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카드는 바로 삼하트입니다. 왔으니까 삼하트 그리고 김근혜 씨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카드는 삼하트가 맞을 것인가 뒤집어 주십시오.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답답 idea 감사합니다. 카드를 그럼 unglaub sketching 다 당 chưaEND? 보라가 그래서 내가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보여줬잖아요. 다 당었잖아 매트로? 저 전문들이 계속 도톰으로 파일을! 계속 보내! 보내! 그런 의심을 할까 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이 통일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여러분이 만드신 그 카드를 갖고 우리의 소망인 통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반반 도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개발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이걸 다 했죠. 저작권이 본인. 이거 아이디어 도움이 준 친구가 있습니다. 영국 가면 영국. 이게 다 전세계로 왔어. 이거 한국 거 샀구나. 한국 거 샀어. 감사합니다. 멋있네.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근데 놀랍네. 놀랍다. 대단하다. 실제로 제가 이제 북한 만찬장에서 했던 맛을 거의 그대로 이 아까 백두산 영상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좀 또 똑같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했죠. 그렇지. 매트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백두산에서 딴 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딴 걸로 다른 맛은 못했네요. 다른 방송에서는 없습니다. 정말 락스맛임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럼 또 숙소한 Canaan 잘 쓰고식입니다. 가장 Shooting